어제 제가 다 들었는데 어제까지 녹취록도 충격적이더라고요 한동훈 목소리가 그대로 나왔죠? 그렇죠 한동훈 어제 크게 두 가지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얘기를 나눴던 부산에 내려갔을 때 얘기를 나눴던 그 녹취록 하나하고 그다음에 제보자가 채널A 본사에 가서 이동재와 얘기를 나눴던 그 내용을 녹취한 내용을 빌려줬던 그 녹취록이었는데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채널A에 가서 했던 그 녹취록 내용은 뭐였냐면 이철 대표가 이제 나는 채널A의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공표를 하니까 몸이 다른 거죠 채널A 쪽이 그래서 채널A의 간부를 만나게 해주고 너네들이 찾아오면 너네네들이 믿을 수 있는 검사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채널A 사무실로 찾아간 거였습니다 그 장소에서 제보자 X가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를 확인을 한 거죠 이어폰으로 그래서 녹취록도 보고 약속을 받고 온 장소의 얘기였고요 그리고 첫 번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 내려갔을 때 이동재 기자가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그런 녹취록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? 아직은 멘트는 나온 건 없습니다 맨 처음에 장인수 기자를 협박할 때 그 문자메시지 제가 여기서도 보여드렸거든요 저는 발언을 한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녹취록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만약에 확인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도를 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거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던 그런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까 지금도? 지금 되게 그 뒤로는 입장이 안 나오고요 지금은 약간 한동훈 검사장의 프레임을 좀 바꿨어요 예 어떻게? 그러니까 예전에는 있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나를 수사를 하려고 한다 그 프레임에서 지금은 정당하지 않는 수사팀에서 수사를 못 받겠다라는 이 프레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난 것은 한동훈이 그런 주장을 처음에 했던 이유가 있었어 보니까 이동재가 열심히 조작을 하려고 했더만 그렇죠 디가오징도 다 하고 사회부장이 물어봤겠죠 야 너 자료 다 지웠냐? 그러니까 아 다 지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녹취록을 이동재만 녹음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백승우 기자도 녹취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그걸 회사에 냈어 이동재만 바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동재는 그 다음에 뭔 짓을 했냐면 3월 22일 날 세상에 조작해서 그 녹취록을 만드는 짓을 백승우한테도 시키더라고 네 목소리 연기해봐 한동훈처럼 목소리내봐 이러면서 백승우가 무슨 뭐 배치수야? 야 배치수나 이상민도 갑자기 한동훈 목소리내봐 이러면 못해 연습을 해야지 하지 이 멍청아 근데 한동훈 목소리가 잘 이렇게 성대모사가 하기 좀 어려운 목소리예요 상대방한테 좀 이렇게 까는 듯한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? 에이 뭐 이런 말투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전형적인 어떤 애들 목소리인 줄 아세요? 네 강남 돈 많은 애들이 자기보다 좀 못 산 애들한테 깔 때 깔아뭉길 때 그런 애들은 항상 어디 가면 지들이 1등을 해야 되거든 그런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게 내용이 충격적이지 않았어요? 목소리보다도 장관도 그런 목소리로 깔아뭉개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어떻게 일개 장관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포잡질을 해 일개 장관이 국민의 알 권리에 갖고 포잡질을 하고 있어?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너무 건방지더라고요 아람무인이죠